교육 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뉴스피임 김범주 교육 전문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교육 개혁과 관련한 주제를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용인 풍록조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조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역대 정부의 교육 정책을 보면 교육 이슈를 건드리고 나서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반발로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던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과거에 어떻게 좀 보셨었는지 한번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보통 교육 정책을 건들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건들죠. 처음에 이제 수능 대입 관련된 정책을 바꾼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교육 현장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걸 실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대입 정책을 바꾸게 되면 보통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져요. 그럴 때는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현장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교육 현장의 어떤 그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 게 사실 교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객체가 지킵니다. 개혁이 당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역대 정권들이 교육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거의 없고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교사를 개혁의 객체로 보는 거죠. 개혁 대상으로 봐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현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많은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 서이처호 사건 해설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좀 객체화시켰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일단 교육에 대한 개혁이 진행됐나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게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모든 역대 정권이 똑같습니다.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권들이 이렇게 무조건 다 하향식입니다. 위에서 딱 결정된 걸 갖다 아래로 그냥 내려 꽂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고요. 현장의 동의도 구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것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이 된다면 아마 교육개혁이라는 거 아니면 교육의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을 아주 쉽게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역대 정권들이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개혁은 계속 그러니까 교육은 항상 개혁의 대상인데 항상 개혁은 한다고 하지만 항상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데 최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늘봄이지 않습니까 늘봄학교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또 말씀을 하시길래 또 선생님 말씀을 또 반면교사 삼아서 유추해보면 이런 거가 소위 말해서 상향식으로 찍어서 내리는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좀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의견 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늘봄만 해도 한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정책을 교육을 위해서라고 학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주 교육적이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배경을 위해서 만약에 그걸 활용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부작용이 날 수뿐이 없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지금 늘봄이기도 합니다. 그게 돌봄을 보다 확장시킨 개념인데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보다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데 돌봄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발생하려야 안 발생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는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이미 교육기관이면서 돌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시간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수업과 돌봄이 병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돌봄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학생들의 그런 돌봄의 기능은 사회적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교육기관의 기능으로 넣어버리다 보니 마치 학교가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현재 늘봄을 하게 되면 수용소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학생들은 즉 교육을 교육답게 교육을 교육 전문가들이 정책에 입안할 때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오래 있는 걸 좋아하냐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땐 사회적 기관이나 사회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늘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과격해요. 저는 365로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벽에 또 24시간 운영이 되는 소아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 우리 학부모님들이 새벽에 애가 아프면 소아과를 갈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 가도 완전히 포화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밤에도 아파도 언제든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24시간. 우리 아이가 3시에 끝나고 나면 속된 말로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돌봄 지원센터, 지역 돌봄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지루하지 않게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부모들이 맞벌하더라도 저녁 6시에는 최소한 저녁에 있는 삶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정한 돌봄이고 늘봄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학생들을 갖다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다 그냥 집어넣는다?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수용에 가깝습니다. 이건 학생들한테 늘봄이 교육이 아니라 수용소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 정책이 뭘 뜻하는 건지 알겠지만 그 교육적 성과를 전혀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늘봄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냥 교육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에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거 진보정권에서 추진했던 혁신학교도 같은 취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혁신학교도 담당을 했었고 혁신학교 주무도 맡아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 가는데 단순히 교육부가 아니라 민성교육감 분들이 생기면서 각 교육감들의 어떤 인연과 정책이 또 상이하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에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현장에서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교육적 가치를 가지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이념적 생각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또 시도 교육이 전부 다 바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백년치 대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어떤 교육감이나 어떤 정권의 인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안타깝죠. 현 정부가 지금 혁신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혁신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미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혁신을 교육의 혁신을 내세우고 있는데 방향 자체는 좀 옳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학교에서 보는 관점의 혁신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번 정권에서 느끼는 건 아무래도 디지털 쪽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 에듀테크 이런 쪽을 좀 강조하는 게 느껴지는데 심지어 혁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요즘은 교실혁명이라는 말을 쓰죠. 교실혁명 선두교사를 모집한다든지 오히려 용어를 보면 진짜 학교가 천지개벽할 것처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는 항상 봅니다. 이런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가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것인데 AI 디지털, 이건 당연히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꼭 들어가야 될 요소고 교육에 투입되면 절대로 나쁠 건 없거든요. 계속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선생님들의 현장의 의견이 수렴돼서 올라가는 것과 위에서 이거는 좋은 거니까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달라요. 확산 속도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다를 겁니다. 이 부분만 만약에 띄어서 나중에 주제가 또 나온다면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옳은 방향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의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죠 항상. 지금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디지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현 정부가 이제 교육과 디지털을 접목한 그런 교육 방식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AI 디지털 교과서까지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운영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것들이 좀 녹아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해보는 어떻게 보면 모험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속된 말로 뭐 잘되면 대박이고 못되면 쪽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유수의 IT 기업과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시대의 흐름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에 그것도 교과서에 이렇게 연관시켜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본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원대한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공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교육 발전도 되겠지만 어떤 교육 산업적인 측면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교육부라든지 이번 정부에서 우리 현장을 어떻게 움직여줄지 선생님들이 진정으로 공감을 해가지고 같이 발맞춰서 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그래서 성공 AI 디지털 교과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을 한다면 이보다 좋을 일은 없을 겁니다. 학생, 학부모, 우리나라 모든 면을 봐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선생님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교과서 그리고 AI를 활용한 수업 이렇게 방향성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돼야 현장 안착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낯섬을 가지고 있고 낯섬이라는 것은 불편함과 직통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줘야 돼요. 현장의 하드웨어, 현장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여건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거고요. 행재정적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 디지털 기기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교원 연수, 교사에 대한 연수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를 압박을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잘 다루면 훌륭한 교사 못 다루면 시대에 뒤처지는 교사처럼 이렇게 또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ICT라는 말이 있었을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한창 붐이 이렸을 때 제가 속한 교육청에서는 정보인증시험을 받거든요, 교사들. 그래서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같은 경우를 잘 다루며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그 당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을 잘 다루며 훌륭한 교사고 그거를 못 다루면 시대에 뒤처진 교사라는 그런 낙인을 안목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 시대에 사실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AI를 그냥 단순히 TV나 어떤 뉴스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사실. 근데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될 때 이런 압박, 이건 꼭 해야 된다.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이런 어떤 또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같아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방향성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지원을 먼저 선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최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신지 공감. 그건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근데 또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획은 초등학교 이제 3년 내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감옥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내야 되는 면은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해놔야지 추후에 뭐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오더라도 이게 안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즉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나간다는 면은 이해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빨리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많은 동의를 얻기 위해서 더 빨리 더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장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장의 선생님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지금 교권 확립도 안 된 상황이라서 선생님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올 때는 기존의 것을 덜어내주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교육 정책이 실패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줘요. 주는데 기존의 것을 하나도 덜어내지 않고 더 주는 거예요. 계속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만약에 특히 교과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얹지게 됐을 때 과연 현장에서 그런 걸 부하를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중한 업무라든지 과중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라도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왜 교육 계획이 실패했고 그리고 어떤 식의 정보 정책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전문가 선생님이 모셔놓고 일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교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불평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장이 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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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